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4일 전에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경험한 몇 가지들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 거고요 또 여러분들 요즘에 백신 접종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주의할 점과 접종하고 나서 주의할 점까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저는 4일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것이었고요 0.5cc 근육주사로 맞았습니다 그때 맞은 시간은 점심때 약 12시 30분 경이었는데요 주사를 맞는 순간에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약간 따끔한 정도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도 계속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약 3시간쯤 지나서 그러니까 오후 3시 반쯤 되니까 약간 머리가 띵하고 약간 어지러운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열을 재봤는데 열은 없었고요 맥박을 재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거의 한 90회 정도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지만 약간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가슴이 답답한 것이 없어졌고요 두통은 조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밤이 될 때까지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자기 전까지도 약간 두통이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제가 태레놀 하나를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사 맞은 당일에는 못 느꼈던 그 팔 부분 통증이 두 번째 날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은 부위가 뻐근하고 아파지더라고요 먹게 될 정도는 아닌데 팔을 심하게 움직이면 아프고 팔을 올릴 때도 좀 아프고 그래서 조금 통증이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증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견뎠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자기 전에 근육통이 좀 있어가지고 타이레놀을 하나 또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일어났을 때는 팔도 많이 편해지고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고요 팔도 거의 안 아프고 다른 증상도 거의 없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가볍게 진행한 것 같고요 함께 주사를 맞은 동료들 중에서는 조금 심한 증상을 겪은 분들도 계신데요 가장 많은 증상이 바로 몸살기였고요 근육통 그다음에 또 고열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구역구토가 생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일어난 증상이 보통 하루 이틀 길어야 3일 만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동료들은 큰 문제 없이 1차 접종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백신 맞기 전에 주의할 점과 맞고 나서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맞기 전에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기 며칠 전부터는요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좋고요 예를 들면 음주 많이 하지 마시고 또 무리한 운동도 하지 마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이 맞으셔야 무리 없이 잘 맞으실 수 있고요 또 주사 맞고 하루 이틀 정도 샤워를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정말 미리 가볍게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날 정도에 그렇다고 사우나를 오래 한다거나 목욕을 오래 하는 것은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도 또 피곤해질 수 있고 또 목욕하고 감기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전날 샤워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사 맞는 날 복장인데요 주사를 맞는 부위가 어깨 부분 삼각근에 근육주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많이 걷어 올려야 하는데요 이때 옷이 너무 타이트하면 주사 맞을 때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면 또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에다가 팔 부위가 헐거운 반팔 이상이나 또 민소매 옷을 입고 가서 옷을 벗고 맞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팔을 걷어 올리기 편한 의상을 입으시면 옷을 안 벗으셔도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예진패를 작성하실 때 대충 읽고 대충 표시하지 마시고 꼭 정독하시면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지현 의사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질병들 상태를 또 잘 이야기 듣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진패를 잘 작성하시고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서 주사를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접종 전에 주의할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접종 후에 주의할 점인데요 제일 먼저 접종한 날은 음주, 운동, 샤워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약 2, 3일까지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조금이라도 미열이 생기거나 근육통이 생기면 너무 참지 마시고 타이레놀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게 되면 열이 너무 많이 오르고 몸삼기가 너무 심해져서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면 안 되는 어떤 다른 문제나 또 진통제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냥 미리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타이레놀 이외의 다른 진통소연제를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를 들면 브루펜이나 펜자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우선은 타이레놀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진통제는 소염 효과가 있어서 혹시라도 면역 반응을 좀 억제하기 때문에 항체 생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타이레놀을 먼저 권장드리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 다른 소염 진통제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약을 드셔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또는 알라지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문제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집에서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진료를 받으시고요 또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이상 받은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잘 안내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한 후기 말씀드리면서 백신 접종 시 주의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백신 건강하게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